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극전사들이 해냈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2대1로 물리치고 1승 1무 1패 조 2위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축전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대표팀의 16강 진출이 확정이 된 직후 축전을 보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표팀의 포르투갈전을 한남동 관저에서 가족과 함께 지켜보고 2대1 승리는 물론 대표팀의 경기가 끝난 직후 오르과이 대 가나의 경기 결과를 확인한 뒤 16강 진출 축전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에서 도전은 다시 시작된다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수 여러분 감독과 코치진 여러분 투지와 열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며 그동안 준비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라 경기를 즐기시라 지금까지 그랬듯이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함께 응원하겠다. 화이팅! 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별리그를 지켜보며 마음 졸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16강 진출을 확정짓고 나서야 크게 기뻐했다며 나라 안팎의 위기 상황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된 우리 대표팀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우리 대표팀은 카타르 도아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과 벌인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 3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는 우루과이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나란히 1승 1무 1패에 골 득실까지 똑같았지만 다득점에서 우루과이를 누르며 포르투갈에 이어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추가시간 1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달리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황희찬 선수를 보고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줬고 황희찬 선수는 논스톱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골망을 갈랐습니다. 우리 수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우루과이전에서 오른쪽 다리를 다친 여파로 벤치에서 출발한 가운데 손흥민, 이강인 선수 등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전반 5분 상대의 긴 패스로 오른쪽 공간을 내줬고 포르투갈의 공격수 히카루드 오르타가 동료의 공을 받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 브라가에서 뛰는 오르타는 한국전이 이번 대회 첫 선발입니다. 포르투갈은 11명의 선수 중 6명을 이번 대회 첫 선발로 출전시켰습니다. 1대0으로 뒤지고 있었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내 반격에 나섰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차는 척하며 상대를 속였고 이강인 선수가 공을 띄웠습니다. 이 공이 호날두의 등에 맞고 떨어진 공을 김영권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상대골망을 갈랐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전반 17분 코너킥에서 이어진 공격 상황에서 김진수 선수가 왼발로 포르투갈 골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후반 들어서 적극적으로 포르투갈의 골문을 두드렸는데 후반 21분 교체 투입이 된 황희찬 선수는 상대 진영에서 발빠른 드리블을 하는 등 공격 분위기를 달궜고 햄스트링 부상으로 1,2차전에서 뛰지 못한 황희찬 선수는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이 후반 22분에는 상대 실책을 틈타서 황희범 선수가 페널티 아크 앞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렸는데 공이 이 볼이 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서 골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후반 29분 상대 반칙으로 얻은 프리킥을 손흥민 선수가 직접 슈팅으로 연결도 했지만 골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포르투갈도 호시탐담 우리 골문을 노렸지만 우리 수비수들은 상대 슈팅과 크로스를 몸으로 막는 육탄 방어를 선보였습니다. 결국 후반 추가시간 황희찬 선수가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승리한 뒤에 어깨동무를 하고 약 5분 동안 경기를 지켜보던 우리 선수들은 우루과이의 2대0 승리가 확정되고 나서야 물병을 허공으로 던지면서 제자리에서 점프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이 모여있는 관중 속으로 달려가 앞으로 미끄러지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뒤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는 혼란의 연속이었는데 2014년부터 2년 9개월 동안 지봉을 잡은 슈틸리케 감독은 임기 내내 역량 문제로 시달렸고 월드컵을 1년 앞둔 2017년 7월 해임됐습니다. 그 뒤 국내파인 신태용 감독이 독이든 성배를 받아서 좌충우돌 끝에 아시아 최종예선을 가까스로 통과했고 본선에서는 독일에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성과도 거뒀지만 1승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봉을 잡아든 게 현재의 파울루 벤투 감독인데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벤투 감독의 확고한 철학에 믿음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벤투 감독은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대표팀을 맡아왔는데 역대 대한민국 최장수 사령탑이라고 합니다. 벤투 감독은 이 빌드업 축구라는 것을 한국에 정착시켰는데 그동안 우리 축구는 중요한 경기 때마다 고질적인 뻥축구가 나왔습니다. 후방에서 일단 공을 상대 골대 앞으로 길게 롱패스로 보내서 결판을 보는 전술인데 때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모든 경기를 운해 건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빌드업 축구는 수비진에서부터 목표의식이 정확한 패스로 전진을 합니다. 중간에 가로채기 당하기 일쑤여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데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위주 전술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벤투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 축구의 개성을 펼쳤고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꺾어내며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외신 기자들 역시도 우리 축구를 상당히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에게 굴욕을 당했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발군이었는데 앞서 문재인은 경기에서 패배해서 울고 있던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서 억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서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대표팀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남다르다고 하는데 이번 월드컵 직전에 소속팀에서 경기를 하다가 얼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그래서 대표팀 합류가 불투명했지만 수술을 받고 얼굴을 보호할 안면 보호대 몇 개를 챙겨서 바로 카타르로 날아왔습니다. 다시 다치는 게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에서 응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성은 감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이외에도 우리 선수단의 모든 선수와 그 구성원들이 이 16강 쾌거의 주인공들입니다. 한편 이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은 이태원 사고를 완전히 극복한 듯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거리 응원에 나선 시민들도 힘차게 대한민국을 외치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은 16강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날 확률이 큰데 경기는 오는 6일 오전 4시에 열립니다.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서 좋은 승부를 펼치기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